안녕하세요. 무선말 아시아프입니다. V913번입니다. 에어 울프 프로시스 버전입니다. W913 이라고 검사하시면 여기 헥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헥이 228 228으로 비교해 볼까요? 28으로 비교했을 때는 약간 사이즈가 좀 크죠? 28을 굉장히 바랬거든요. 안정성이라던가 사이즈가 이만합니다. 좀 크죠? 조정기도 쓰면 하네요. 맨날 모드1으로 하다가 모드2로 하고 있거든요. 한번 날려볼게요. 잘 날릴 수 있을 것인지 자, 감독님. 잠깐만요. 긴장된 상황입니다. 갈까요? 출내대용은 위험해요. 네. 부드럽죠? 네. 젊은이가 워낭창창 워낭창창 하거든요. 네. 후버림만 할게요. 후버림만 하면. 네. 주로는 손을 잡는데 얘는 손을 못 잡겠어요. 위험해서. 네. 그래서 제가 다쳤거든요. 아... 그게 안전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위험해도 해도 손을 잡을까요? 위험해도 해도? 자신있으면 손을 잡는거죠. 바퇴 없다. 바퇴 없어요. 바로. 바퇴 없는거 보이시죠? 깜빡깜빡거려요. 제가 비해 봤죠. 바퇴 없으니까 이게 깜빡깜빡거리네요. 여기 보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이시죠? 깜빡깜빡거리죠? 바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WV13 마냥이세요. 오케이. 네. 오케이.